오늘의 한문 오늘은 명신보감 선심편을 해설합니다 왕량왈 욕지기군인데 선시기신하고 욕식기인인데 선시기우하고 욕지기부인데 선시기자하라 군성신충하고 부자자현이라 왕량왈 임금왕 어질량 가로왈 왕량이 말하였다 욕지기군인데 하고자 하려고 알지 거기 임금군 그 임금을 알려고 하면 선시기신하고 먼저 선 볼시 거기 신하신 먼저 그 신하를 보고 욕식기인인데 하고자 하려고 알식 거기 사람인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선시기우하고 먼저 선 볼시 거기 버드 먼저 그 벗을 보고 욕지기부인데 하고자 하려고 알지 거기 아버지부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는데 아버지는 부모로 아들은 자식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 부모를 알려고 하면 선시기자하라 먼저 선 볼시 거기 아들자 먼저 그 자식을 보라 군성신충하고 임금군 성인성 여기서는 거룩할성 신하신 충성충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부자자현이라 아버지부 사랑자 아들자 효도효 부모가 사랑하면 자식이 효도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왕량왈 왕량이 말하였다 욕지기군인데 그 임금을 알려고 하면 선시기우하고 먼저 그 벗을 보고 욕식기인인데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선시기우하고 먼저 그 벗을 보고 욕지기부인데 그 부모를 알려고 하면 선시기자하라 먼저 그 자식을 보라 군성신충하고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부자자연이라 부모가 사랑하면 자식이 효도한다 감사합니다